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초코입니다 미국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완벽히 재현한 초정밀 피규어가 출시되어서 미국 현재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사이드쇼는 공식 에센스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초정밀 피규어 7종을 출시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사이드쇼는 영화 tv 게임 등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피규어와 스태츠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세계 최고의 초정밀 피규어 회사입니다 사이드쇼는 스타워즈, 마블, 반지의 제왕, 슈퍼맨, 터미네이터, 007, 주라기공원, 스파이더맨, 톰레이더, 데드블 등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와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피규어를 출시해 왔는데요 사이드쇼가 이번에 출시한 BTS 초정밀 피규어는 방탄소년단이 경복궁 공연 당시 착용한 한복을 완벽히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BTS 초정밀 피규어의 가격은 각 멤버당 195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만원이고 전체 피규어의 가격은 181만원으로 엄청난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초정밀 피규어 회사인 사이드쇼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완벽히 재현한 BTS 초정밀 피규어를 출시하였다는 소식에 미국이 현직을 불러내리고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폭발적인 기대감과 흥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슈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